깜빡이 등이 있잖아 이제 뒤쪽에 오렌지라든가 레드 그것만 지금 안 칠했는데 그건 제가 다음주에 가져올거니까 색칠을 해야돼요? 그 칠로 그냥 싹 칠만 해주면 돼 투명 부품이 있어요 이게 여기도 아마 안개등이랑 그런거 있었던거고 그것만 칠해주면 끝나요 근데 실상 이제 요건 다 끝난거에요 아 백널 붙이는게 제일 힘들었네 지금 이야 도저히 약간 흘렸네